자 발로스 게이트 시작! 갑니다! 이어서 가죠 저번 시간에 새로운 그곳으로 왔죠 레벨업 했네요 저번 캐스트게고 레벨업 했었나보네요 새로운 장소로 왔고 이곳은 이제 해적왕이랑 여러 못된 놈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범 마을이었는데 못된 놈들이 찾아와서 이제 지배를 해버렸죠 머리 좀 구하겠습니다 모델놈들을 다 처단을 하고 딱을 해방시키려고 왔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왔구요 자 가볼까 이제? 어디보자 레벨업 합시다 상승결과 스킬하나? 3급 힐인드 하고 싶은데 새로운거 뭐 해야되나? 내구성 힐인드 힐인드 3개 있죠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스마이트 파워어택 마이너스 4의 페널티가 정확히 무슨 페널티야? 뭐 공격할 때 이제 마이너스 4로 이제 된다는거 아니면 방어력의 4가 된다는거요? 아 마이너스 4 페널티를 받은 상태로 방어력에서 그걸 받은 상태로 받는다는거? 바로보면 더 쎄지는거 아니요? 아니구요 솔직히 상급 힐인드랑 내구성은 2개씩 있는데 힐인드가 워낙 쿨이 짧기 때문에 룬다고 해서 횟수가 느는거지 지속이 느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살짝 그렇거든요 뭐 올릴까? 솔직히 이거 말고 올릴것도 없어요 어... 어어어어어어어... 어... 야...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솔직히 이것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힐인드만 있어서 충분히 쎄다고 생각해요 힐인드 하죠 그냥 어 저런거 쓸려면 6초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힐인드가 끝나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지 힐인드랑 저거랑 같이 쓰면 몰라도 나 이 마을 구한 거 맞음? 선장이 존경을 받는 곳이다. 해적 억이 존경을 받는다고? 왔다 세상에 쌍검은 나 하나뿐이다. 너 누구야? 나는 신이야. 아아 얘랑 말하기 전에 나 해적왕을 죽일 거거든요 해적왕 죽이면 어차피 나 데려갈 거 아니야 해적왕을 죽여서 여기 땅을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당 녀석인데 드럭이 귀찮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지 독걸림 아 나 진짜 하아... 아이템 좀 팔고 와야겠다 아 그 정도 독피해는 피해도 아닙니다 하자고 상점 어딨냐 여긴가 어디보자 쓰레기고 쓰레기고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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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레기네 지니소한 반지 필요 없는데 버릴까 그냥 나 못 돌아가서 이제는 돈도 못 받아가네 7만원 밖에 없는데 20만원은 갖고 있어야지 내가 약간 마음이 편할텐데 아 뭐야 나 판매하는데 없음 아 뭐야 나 판매하는데 없음 진짜 없어? 어 잠깐만 사원 판매 안되잖아 아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내 계산이 없었어 이거는 아 이거 뭐야 상인이 없단 말이야? 상인이 없단 말이야? 진짜 없는 거야? 어째야 한단 말이요 갈배나의 먹거리 두루마리 반지는 여기다 넣고 부막도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여섯 개가 다 필요 없는데 팔 필요 없잖아 그냥 갖다 버려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버려? 어 돈도 많은데 뭐 왜 파는데 목숨을 걸었지 내가? 돈도 드럽게 많은데? 마비 지팡이는 버려 버려 그냥 뭐하러 팔아? 돈도 많은데? 돈도 이제 성주라서 막 들어오는데 오쭈? 오쭈? 저리별 좀 많다 들어와 오쭈? 야 결혼식 많이 준다? 500이면 나쁘지 돈도 주네 돈은 사실은 뭐 이제 많은 애가 필요 없는데 돈은 사실은 뭐 이제 많은 애가 필요 없는데 off 여기 alan 지팁 slope 개통부어약 예전에 아침마다 업로드했을 때는 진짜 부지런하게 했는데 자구 일어둬면 그냥 바로 방송기가 나태함 그 자체에 23만 경험치 저번 시간에 1업 했나요? 2업 했죠? 1업 했네 저번 시간에 아 뭐야 최종 버스 30레벨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레벨업을 하고 싶은데 최종 버스 정도 되면 장비가 나보다 좋겠지 불안하다 일반 해적 따위는 내 상대가 안 돼 이제 자 깜짝이 이거 뭐야 이거 바닥에다 저런 걸 그려놨어 웃긴 놈들이네 왕의 저택이라 그런지 나름 있네요 뭔가 버려 뭐 있나 본데 비밀길 죽을래? 사리가? 죽여볼까 진짜로? 만천이야? 오 야 장비 좀 잘 준다 다행히 저것도 10미터 그치 뭐 이게 다야? 아 이게 뭐임 너 죽어라 야 너 죽어라 야 아 경험치 많이 준다 죽이고 싶은데? 아 대화 좀 할까 우리 아 대화 좀 할까 우리 아 돈을 주는데 관심 없어 어 어 어!! 내가 네놈 다리를 잘라버리면 위협하기 힘들걸? 얼려 있어도 내 상대는 안 될텐데? 도와줘 야 죽여 빨리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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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쫓아가 아 병신아 안들어주면 어떻게 보자구 꺼져 볼까?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럼 무조건 안되는거야? 아이 귀찮네 저녁쯤 먹었으니까 됐어 불만없어 가자 만천 먹음 에엠 I'll see to it 나 그래도 갈겨서 가면 되는거 아니냐? 게임 좀 헐렁하네요 겸치 먹었으니까 불만 없구요 저기 앞에 있는 쟤도 죽여야겠다 해적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여기서 해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가겠어 가기 전에 다 좀 때리자고 렛츠가 없었구나 미안해 너는 아직 멀센터가 없었구나 저 돈을 먹었구나 해적들은 정말 심각해 그 시간은 좀 심각해 해가 좀 하자 줄기 전에 해적들은 정말 심각해 여기 모자란 애들만 있니 피올리는 베리오? 이 시간은 정말 어려워 부상은 잭을 죽였지, 도박해면 남자 그를 죽이고 손으로 도시로 빠져나갔어, 우린 해적이 되었지요 너희도 다 죽는 것이요 너희도 다 죽였어 해적들은 죽여도 뭐라고 안 그러네? 다녀 아이템? 아이, 해적 놈들 이거 비교한 놈들 이거 아, 왜 이렇게 약해 다 해적이야,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이름이 해적인가봐 다 해적 사냥꾼 해적 사냥꾼 해적 사냥꾼 칼이 하나가 있구나 갈까? 아래에도 해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길은 러렌즈의 피쯔! 20분만으로 사용될 때 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보여집니까? 난 다리인 줄 알았어 아래 길을 저렇게 만든 거 헷갈리게 이 길은 정말 어려워 이 년의 시간이야. 이곳이 마법전사다 마법검송이다 어디서 건벼 건방지게 약하고 가네 뭐야 어쭈 어쭈 우리 정령같아 소리하네 야 죽어 너무 자주 달타래 다 죽여버렸네 귀엽고 겸치가 아주 뿜어져 나오는 섬이구만 달달하구만 잘 수 있냐? 잘 수 있네 필드에서 아 뭐야 내 장이 여깄네 내 장이 여깄냐? 시즌은 우려가 일어날 것 같아 아 야 난 너 안되는데 나는 쟤도 죽어라 어디서 말이야 가자 갈 데 있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다음 해적 해적의 마을같은 소리 하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고 일어나는 직후라서 얘 아까 정신의 안정을 찾을만한게 필요하거든요 아 여자 있었지? 내가 죽였지? 문강으로 지금 버프 걸고 계세요 코앞에서 시간은? 뭐냐? 마을 거의 해방해버렸는데? 전사가 바로 뒤에 있는데 버프 거는 것 봐라 순간적으로 곤루는 적대인줄 알았네 야 다음 고객님 구석에 맡긴 해적들 다 기어나와 카이아? 카이아 누구야 타이밍 왠지 욕조 이래요 알아봐 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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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루 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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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넋 월넋 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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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이 있네 여기 주의는 항상 맞죠 어디 보자... 이렇게 쓰레기 장비를 파는 거니? 누가 쓰니, 이거 길바닥에 난 거 주워도 이것보단 좋겠다. 회복은 좋다, 야. 내놔라? 안 팔고 그냥 갑니다. 바닥에 버린 거 안 좋아요. 대체 다 사라져서 없네? 상점 위치 본 거 좋고요. 상점 위치가 안 뜨냐? 필요도 없다. 힐인드만 있으면 그냥 다 쓸어버리는데? 너무 센데 지금? 갈까, 밤에? 금지 몇이야? 어, 벌써 2만원 먹었네. 대박 최종 보스 1대1로 발라버릴 때까지 쭉쭉 올린다. 사나이... 순서 5시 6시 6시 172. 하자구요? 때리고 가자 밝을 때 가야지 당당하게 자 덤벼와 들어와 법사들 있는 데니까 지금 장비가 법사 카운터 세팅이거든요 굉장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 개같은 경우 얘네 법사랑 뭔 상관이에요 잠깐만요 뭐야 죽여 힐을 줬으니까 체력이 나네 깔끔해 별로 안센데 생긴건 더럽게 세보이는데 생긴건 거의 뭐 용인욕인데 도마뱀이야 도마뱀도 저것보단 세겠다 리자드맨 아닙니까 많이 쉬쉬하네요 갈데없고 올라갑시다 어디 다음손님 카이를 쓸 필요가 없다 좀 써놓을까 도마뱀 풀리자마자 덤비는게 어딨습니까 뭐야 아 시시하잖아 너무 야 뭐야 순간 저 새 보고 몬스터인줄 알았는데 왜 잠이자지나 했네 이거 수용소 입구야? 아 뭐야 이렇게 가까워? 이게 다임? 아 이게 뭐임? 아 뭐임? 경험치 저트림? 감사함 나도 오우 예 이거 되게 좋은데? 7천씩 준다고? 30마리 하면 레몹이야? 너무 좋잖아 7합니까? 내가 많이 준다고 그랬더니 5천 주는 애보다 좋네 너무 좋잖아 야 대박 무기 내구적인 힘이 없었거든요 뭐야 왜 바뀌었냐 아 잠깐 이건 아니지 많이 녹아내서 바뀌었나봐 많이 녹아내서 바뀌었나봐 많이 녹아내서 바뀌었나봐 많이 녹아내서 바뀌었나봐 아 레벨 빨렸어 아 어 에헤이 에너지 흡수는 에너지 흡수가 레벨 빨리는건데 아 이거 그런거 예상 못했단 말이지 레벨 흡수는 회복스쿨 써줘야되죠 회복스쿨 별로 없네요 엄청 많은줄 알았는데 이렇게 놓고 써줘야되죠 조심해야겠다 쟤네 나오는거 보니까 다 한 번 더 자 그럼 회복을 내가 사둘지 잘했네 저렇게 많았구나 아 저는 이곳에 방문하고 있는게 좋은 기회를 이용해드립니다 내가 인쾌이터에 관한게 제가 회사와 의사가 있는데 다행히 너희들에 도착해 너희들에 올라가고 있는게 적은 책상에 있던게 너희들에 관한게 좋은 체력을 잘라 그 자 그럼 제가 전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그녀를 풀어 주시오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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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안됨 어 이거 뭐임? 진정한 사나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뒤져볼 것이다 열어라 열리긴 하는 거냐? 능력 쓰지 말아야겠다 잠시 후 잠시만요 여기 어린 디 리에이 어린이 어린 시절에 그녀의 음악을 기울여 오늘 당신은 새로운 모습이 있나요? 나는 당신은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당신은 당신은 그 당신의 모습을 당신은 당신이 당신이 당신의 모습을 그것을 배워드렸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너의 모습이 바뀐니? 아... 모, 모습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거야? 모르겠다 뭐? 얘는 빨리 가 다음 내가 이렇게 다 설명드려야 돼 정신병 당신병 그게 태어났다 경기적으로? 다음 에프릴 아, 유령같은 거 보나 보네 아, 유령같은 거 보나 보네 그녀는 많이 잠이 없는데 눈을 볼 수 없는데 눈을 볼 수 없는데 이름이 뭐냐 에이프릴 이름이 되게 흔하다 이건 티아크 그녀의 정책은 모두 너는 그녀의 정책을 위해 당연히 위험이야 어허엄 엘빈의 엘빈의 메이저 위험한 엘빈의 메이저 고통 역할은 하지만 불쌍 실제 사실은 과연 수상적 경험을 그녀가 지난번에 하단타까리 할까 우리 내가 알지 더 모르겠어 그녀의 흉내된 유일 멍청 돈 내사 어디서 핀트길 깝치고 있어 어디야 어디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찾으며, 그녀는 꽤... 너무...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뭔 개소리야 어딨는데, 보이지도 않아, 나는 뭐야? 얘야? 아, 얘야? 얘야? 색깔이 왜 저래? 힘이 보라색인데? 아, 너는 잘 이해하셨어... 내가 도착하셨어... 나는 그녀를 찾으려고 했었고, 그 길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으므로... ... ... ... 식사야, 약간 장난. ... ... 뭐? 안다고 뭐라라? 보내줘. 나 걔랑 경험치 나누기 싫어. 의심을 했을 거야. 어... 걔도 바알의 아이야? 잠깐만요. 이 고라이온이란 자는 너에게 일찌감치 이야기해두었지. 너의 정체에 대해 두려워하고 말이야. 이 말은 분명 바알의 아이다. 내 생각에는 그녀는 순진한 매력과 유머와 그 어둠을 더 푸는 것 같군. 그녀의 영혼에는 어떤 그림자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적어도 보이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녀에게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줘야 했어. 그런 일을 했어야 하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이제 내 볼일은 너에게 있어. 아, 쉐도우 쉐퍼들? 아... 내가 그 한 애들? 무서워하지 마라, 도박힘. 다행스럽게 빨리 끝날 거야. 도박힘. 싸우는 건, 싸우는 건, 싸우는 건. 내게 와. 찾아라. 우리 혼자서는 없지 않아. 내게 와. 내게 와. 내게 와. 잠깐만 뭔 소리야. 아이고. 우리 댕댕이 물 먹는 소리였네. 너의 건강, 너의 정신, 기지, 혹은 젊음을 바쳐라. 너와 싸우겠다. 비켜라. 너와 싸우겠다. 비켜라. 내 강함을 포기할 수 없다. 나한테, 내가 끝난 건. 이거랑, 나는 나한테 볼 수 없어. 지혜는 상관없는데, 나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거. 오랜만이다 진짜. 뭐야. 야! 바을의 생물을 찾아야 된다. 아, 그래? 나 혼자 싸우면 지게 돼? 끌고 와야 된다고, 찾아서? 니가 나 따라오면 안 되냐? 일단 너 구하러 왔는데 마지막 기회가 돼 버렸냐? 당당하네. 바를 거 없냐? 당연히 없겠지 꿈속인데. 이르니코스 보자마자 썰어버릴 걸 그랬어. 올라가야겠다.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못 올라가네? 왜? 잠깐 그럼 뭐 어쩌란 거야? 근데 예상 밖인데? 저쪽에 문 있다. 저온가 보다. 지팡 아무것도 없단 말이요. 자 다시 다시 나의 본성인 바알의 생물을 찾아야 되는데 저 이모엔 저 가짜 이모엔 아냐 저 죽여야 되는 거 아냐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위뜩 아 너무 깨물띠엄해서 그런가 내 본성 본성을 하라니 뭐 어쩌라고 나한테 본성님 어디 계세요 이런 퀴즈가 제일 싫어 설마 뭐 인신하고 있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냐 생명탐지 이게 투명한 탐지야 모르겠는데 봐봐 내 본성이라고 내 본성이면 그 짐승이라고 밖에 있는 놈 아니냐 어디갔냐 이게 선택지에 따라서 그러니? 자 그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 들어와 이모엔 모헨아 이제 내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내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내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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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넣어준 거 맞냐? 왜 나만 쳐맞니? 쟤는 안 들을 거야? 뭐다 너 이것이 켄타이어 아이오니 깍둑한 느낌 이해선 너는 내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내 본성은 그렇지만 이해선 그리고 다시건 다시 만족하도록 할 수 있겠죠? 뭐지? 다른데? 다시! 다시! 자,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모든 이유에 의심을 견뎌해. 너는 내 속에 죽었다고. 전사로서의 능력만 갖고서도 지금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모두 여긴 것 같은 일이 있어? 그들로 우린 무너 Ed and his mother should be restored and they'll need no longer. our revenge to come is now. You will have it. Of course, to see to it as quickly as possible. I will tell our friends in the dark of our coming. I bid you farewell child of Baal, we shall not meet again. 그리고 당신의 삶은 끝이 났군요. 당신의 기대는 것을 훨씬 더 원기왕성하게 증명했어요. 내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언제드가 되는 것이 내 목표를 주었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지금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을 텐데 감기 걸작이다 나에게 너에 대해 보여줬고 나에게 너에 대해 보여줬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래 나 약해진 거야? 나 신성아님 강림돼있냐? 나 약해진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셉니까 저? 괴물인데 거의? 경험치 많네 넌 레벨 몇이냐? 11 개친다네요 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뭐 바알의 나발인지 관심 없고요 솔직히 지금 세거든요 저 뭐 캐스트 목표 뭐였어? 네 일단 너 레벨업이나 하자고요 메이지 쉬프 이어패냐? 고작? 아니지? 배구격 데미지 3배 숙련도 기술 하나 건방으로... 너 쉬프라 그랬지? 쉬프면 작은 방패밖에 못쓰나? 쉬프메이지면은? 이따 건방해봐 뭐 어차피 넌 남아둘 거 아냐? 25만 필요하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어디보자 수용소 탈출 수용소 탈출 3.2.2.1.1.1.2.2.1.2.1.2.1.2.1.1 야, 그럼 너 이제 마법 같은 거 설정해 줘야겠네? 너무 약하다, 근데. 야, 6번까지 쓸 수 있어? 오, 야, 쩌는데? 아, 2번까지 쓸 수 있어. 와, 개 신기하다. 이런 게 설정이 된단 말야? 한숨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살라면은? 집에는 뭐냐? 아, 그래. 돌파. 오, 야, 이거 괜찮다. 그림자분은 뭐야? 몰라, 일단 다 써봐. 돌피부 하나. 아, 이거 뺐으면 안 됐는데. 가속은? 아, 넌 가속 있잖아, 이미. 마법 제거랑. 연구. 화상 분신 당근 갖고 와야죠. 식별 하나. 아, 식별 필요 없는데. 마법을 가져가. 아, 됐다. 야, 장비 좀 볼까? 와, 장비 개구리네. 낄 수 있는 게 없네. 일단은 네가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도 네가 가져가라. 필요가 없다, 솔직히. 근접 내가 하니까 물력도 필요 없잖아. 이거 줄게. 야, 동료 처음이죠, 지금? 해킷샤는 뭐야? 어, 7레벨 마법이네? 어디 보자. 너 숙련도가 어떻게 돼, 그래서? 잠깐만. 너 숙련도가 어떻게 돼? 아, 복잡하네. 갑자기 하려니까 또. 소검, 당검, 육척봉, 당궁, 다트. 소검, 당검, 육척봉, 당궁, 다트. 소검, 당검, 육척봉, 당궁, 다트. 어디 보자. 내 놈이 쓸 것은. 심지어 못 쓰잖아. 심지어 없어서 못 쓰지. 일단은 꺼내봐다. 거인의 요대 내놔야지. 절망. 아, 다 말같이 넣는 거. 영칼날. 상징. 결석. 밤의 선물. 건능의 아뮬렛. 주문석도 빨라짐. 음. 괜찮은 거 맞네. 조화의 방패까지. 자, 보자. 못 쓰고. 못 쓰고. 쓸 수 있는 게 뭐니? 아, 이거 쓸 수 있네. 이거 쓸 수 있고. 음. 어, 좋아. 이거 끼면 쓸 수 있지 않냐? 어때. 이것도 못 쓰니? 미개한 놈아? 버리자 이거. 쓸모도 없는 거. 자, 이게 능력이 뭐야. 주문 빨라지고 마법. 어. 죽음내성 3. 방어력. 구울의 핏 플러스 4. 밤의 선물. 그림자 숨기. 방어력. 이게 다야? 이러고 다녀라 그냥. 뭐. 이제 뭐. 싸우면 되나? 너 보라색으로 할래? 네. 됐다. 가자. 위로 나가라고? 뭐가 쫓아온다고? 쫓아오면 나한테 죽을 텐데. 이거 잡으라고? 아, 그냥 잡지 나야. 나 혼자서도 잡지. 너 뭐. 써봐라? 아, 마법 뭐 쓸 수 있는 거 있긴 하냐? 이거 써봐. 내가 너한테 맞는 거 더 하던 거 같은데? 하나가 이겼지? 쓸 수 있는 거 없는데? 저지하려면 건축재가 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가 진짜 확실하지 않다. 살 수 있는 거 없냐? 뭐해? 풀린 거 같다. 풀린 거 같다. 아, 걸렸냐 뭐? 이거 어떻게 하나도 없냐? 어, 얘 잡았다. 아, 야, 야. 나 말고 해. 나 말고 해. 미친놈아. 미친놈아. 포장하기 전에 짜져있자. 아, 나 무기 뭐 끼고 있어서 그런가? 아닌데, 나 무기 하나도 없는데? 아, 이거 끼고 있어서 그러냐? 설마? 아, 그렇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깜짝이야. 야. 저거 좀 풀어주면 안 됨? 마법 제거, 마법 제거. 야, 왜 이렇게 많아, 스킬이. 우리 쪽으로 지배해버리면 안 되나? 집에 걸어서? 거짓별게 다 있네? 초, 피지, 이거. 야, 오랜만에 두 명 컨트롤한다. I'm waiting. 잠시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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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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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한 번 더 해 넌 엄청 많이... 먹었는데 둘로 나눠서 의미가 없어 저 들어오긴 하는구나 잠깐만 단위가... 네 개, 다섯, 여섯 개 너는... 내게 다섯, 여섯 개 똑같네? 필요한 게 없죠 가봐 아... 저續 이런 측정 저런 것들한테 이렇게 밀리면 안 돼. 내고 써 봐. 아, 너가 빠졌던 바흐레인이 그거구나. 신성하님. 아, 나 지금 빠져. 아, 나 이거 쓸만한 기술이 없는데? 소환이라도 해봐. 아, 잠깐만, 야, 야, 내 의도랑 달라, 내 의도랑 달라. 야! 일단 이제 때리고, 너가 쓰기 아까운데, 포션 같은 거. 힘들게 모으는 건데, 저거. 그렇지. 그렇지. 자, 해볼게. 그렇지, 여기 해보면 된다. 해보면 됐어. 그러니까 뭐 관리자의 손인가 나발인가 뭐하려고 그랬죠? 근데 성체는 꾸준히 생긴 건데. 자, 스킬 세팅이나 바꾸자, 그럼. 하... 화살만 가져가고, 여기는. 어, 화살만 가져가고. 벨트 꼈잖아. 허상분신 두 개, 세 개. 화살. 적의 와홉을 제거한다. 세 개랑. 화살 두 개. 투명화 돌피부, 돌피부만. 아, 돌피부 세 개에다 투명화 하나.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가장 강력한 소환이 이거잖아. 여기 지배 하나랑, 소환 세 개랑. 연세번개. 5도. 위기대비. 위기대비 좀 써보자. 자. 자고. 위기대비. 위기, 위... 위기. 위기. urtus. 불클. 임퓨리. 위기대비. 그렇지. 목표 자기 자신. 자기가 자신한테만 되네? 아, 여기까지 쓸 수 있구나? 주문 하나만 내고. 적을 발견하면 돌피부를 써 암기, 됐다, 확인 되게 좋다, 이거 더 되냐? 돌피부 무조건 이러면 패시브로 쓰는 거죠? 나한테 사라진 바알의 힘이 그것들인데 사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너무 능력이 좋아서 바알이고 나발이고 힘주는 거 자체는 좋았다고 인정하는데 빼도 쎄지, 지금은 돌피부 썼을 거 아니야? 썼네, 지금 이미 허상분신 썩어라 허상분신 많은 것 봐라 어, 잘 걸렸다, 잘 걸렸다, 잘 걸렸다 얘 죽였다 왜 노려, 니가 칼 그렇지 나 때리지 마라, 달지도 않는다, 너는 쟤 깨냐, 이거 죽였는데, 나? 아직 마법 거는 거 봐 야야, 안돼, 안돼, 그건 아니야, 야! 예상 못했어, 예상 못했어 예상 못했어, 예상 못했어 어, 야 왔다, 왔다, 야, 쟤네 왔다, 쟤네 왔다, 쟤네 왔다, 쟤네 왔다, 쟤네 때려라 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예상 못했어 자 생각해보자, 이거 뭐야 함정솔지 여기다 걸어놔 일단 여기다도 걸어 니가 그걸 왜 쳐봤니, 병신아 저거 좀, 빡센데? 빡센데, 이거? 잠깐만 망토가 지금 못 끼고 있어, 망토 안 끼고 있냐? 저거? 일단 이거를 끼는 거는 100%고 여기서 투명화를 걸어 투명화 있어, 투명화 트롤 말고 투명화 너 너무 세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 얘네가 십자가 모양 어디 갔어? 쓰라고 아, 이렇게 쓰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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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지? 뭐야? 아, 여기였어? 1번은 싸우고 2번은 소환해 2번 소환해, 구석으로 가 소환하지 말고 그냥 쟤 싸우게 할까? 쟤 혼자 다 줄 것 같은데? 졸라 샌드 쟤? 잠시만 기다려 이 정도면 돼야 주인공이지 야, 너무 아프다 근데 야, 너무 아프다 야, 너무 아프다 난 분력 하나 먹어 자, 소환해 아, 오냐 오냐? 상세상 오냐? 면역했지? 그냥 때려, 그냥 싸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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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2명 먹어 열어봐 열어봐 하나 더 소환해 야, 물약 이거 아까운 건데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소환해 다 소환해 같이 소환해 그래,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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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보자 너한테는 이제 그걸 걸어 연쇄 번개 그냥 빨리 셔금 좀 가봐 셔금님 다 쓰신거니? 일단 화상품 좀 쓰고 2번으로 1번, 1번, 1번으로 2번은 화살 걸고 어, 화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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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너 나와 언제 쓸거야, 언제 쓸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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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옆에서 부스러워 그렇지 2명이면 훨씬 편하네 전략적으로 써도 수 있어 이 곳이 너무 이상해 아, 빨리 나 아, 야, 너무 좋다 점차 어때 10만에 하, 이때로 나올 줄 몰랐어 차, 잠깐만, 잠깐만 이거 쓰고 힐윈드 같은 거 없냐? 힐윈드가 있지만 그 윈드가 아니지? 아, 못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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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빵해 괜찮다 근데 이제 없어 아냐, 있어, 있어, 있어 번개 멈추냄새 기다리고 있다고 이걸 못 맞출 수 상상도 못 했는데? 이야 경치 좀 봐라? 이게 게임이 자기가 막 혼자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동료로 하는 게임인데 내가 원래부터 혼자로 와서 어디부터 동료가 어디부터 아닌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두 번은 아닐 거 같아 너무 녹아다가 심해 조회 써도 안 나와 너 그냥 버프 그냥 알았으면 안 되냐? 내가 이거 써줘야 되냐? 아 희한해 죽겠어 나도 써 이번 나와 야 이번 나와 뭐해 왜 꼈어 왜 꼈어 왜 꼈어 아, 아아, 아아... 한번 더 기대치는 줄 알았으면! 다음 거 보내는 나야? 네 Practice! 발음에 잊지 못해 아아, 아아... 좀 더 오래 지키자 딜 안들어가는거죠 그런가? 아! 풀버프로 가야돼? 아.. 헷갈려 죽겠어 아휴 흥 해야될 ка 너는 이거 쓰고 너는 와서 왈도 귀 Grund direction 그러면 안 financial horas happening?" Are you a bit like lubing 너? 왜 이렇게 아픈냐, 왜 이렇게 아픈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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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야 뒤에서 왜 떠나와? 뭔가 좀 많이 헤리인데? 혼자 하는 거면은 솔직히 좀 많이 헤리는데? 잠깐만 예상이랑 약간 다른데? 혼자 하는 거였으면 이겼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죽여 빠지고 너는 그거 써 레벨업 하라는 거야? 설마 해봐 아 개빙 진짜 세다 근데 됐다 쎈 건 아니구나? 솔직히 그냥 들어가는... 아 진짜 세지 않네 스펙 차이 뭔데? 그만 올라가긴 한다 내 경험치가 내려가야지 거즈 같은 미루야 미루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가서 그냥 다 해치워야 된다는 거 아니야? 끌어오자고 2번은 아 여기서 있으면 걸리잖아? 따라와봐 2번은... 허상 문신 1번은... 내구력 1번 와봐 1번 와봐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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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버프 걸고 1번 버프 걸고 죽이고 리치는 나 지금도 힘든데 리치는 아... 시야랑 기절이라고? 그럼 초명 안 통하고 시야 쓰고 공포 쓰고 당장은 나를 죽일 건 없네 얘를 죽일 건 없네 풀렸고 쩍 영구서x3 빨리 사 빨리 사 빨리 사 빨리 사 풀렸냐? 아 리치가 저렇게 포진해 있었구나 나 못 이기지 저렇게 되면 뒤로 빠지면서 싸워야 된다는 건데 일로 빠지면 안되지 여기로 일단 빠져야겠다 여기 길 확보를 하고 끌고 오자 여기 그냥 안전하네 그냥 그냥 클레이라네 우편하네 허상 문신 써 내가 우선 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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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도 못 쓰죠? 흠 흠 니스를 또 해야된단 말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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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치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안 가볼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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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오래 걸리네 취소하자 아 너무 약하다 근데 법사 심하게 약하다 딜이 안 들어간다 그냥 아예 연쇄 번개 나름 들어가는데 그거를 잠깐만 잠깐만 누가 이렇게 하려? 힐이라도 써라 차라리 이럴거면 더럽게 쓸모없다 아 돌핍으로 했으니 지금 아이고 뭐하니? 아 뭐하니? 소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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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냐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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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안돼 빠져 아 갭같은 소리하네 데려와 야야야야야 왜 걔네까지 오냐 야 그냥 때려 그치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뒤로 빠져 빠져 야 이거 아니지 뺏겼냐 설마 더 뒤로 빠져 빠져 빨리 빠져 이번은 아 자꾸 헷갈려 자꾸 헷갈려 자꾸 헷갈려 집에 쓴다 이 미라 집에 5번을 봐 뺏겼냐 쏘고 힐 없잖아 당연히 없지 연재봉기라도 쏴야지 불레성인데 불이나 가져오지 뒤로 가자 뒤로 가자 이모헨아 너가 더 문제야 이모헨아 저거 멈췄냐 너 이모헨은 물론이고 잠옷들까지 쓸모없어 존망이야 저를 일단 먼저 가서 저기 뚫어놓고 불러오자 여기 몹도 없으니까 문만 열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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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e 띠 띠 띠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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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로 일단은 끊는데 아 야 이거 너무 쉘인데 진짜 인간적으로 화상본이 왜 안 썼냐 여태까지 화상본이 쓰고 쓰고야 더 들어가잖아 1번으로 약하면 힘들게 걸어 그리고 전체 때리기 하고 2번으로 준비해 준비해 화살 준비해 잠시만 좀 뒤로 빠지지 아아 같이 빠져 같이 빠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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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소환 하나 걸고 소환을 몸으로 세우면서 소환을 몸으로 소환을 몸으로 소환을 몸으로 소환을 몸으로 저 라인에 넣어버려 써버려 써도 안단거냐? 소환을 몸으로 소환을 몸으로 소환을 몸으로 소환을 몸으로 소환을 몸으로 약속으로 지식 다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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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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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기력 안 쓸거야 너 허성분 있어 너 여기서 살고 있어 그냥 살아 그냥 너 뚝배기 내가 안 있냐? 잠깐만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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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딜 넣을 수 있어 충분히 넣을 수 있어 산성화살 꽂자 그렇지 야 이거 너무 힘없이 녹는 거 아니냐 너도 그래도 그래도 몬스터인데? 돌피부 걸어 이모헨을 몸빵으로 주고 러쉬한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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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건 개 같은 게임을 봤나 아 역시 6인팟 게임은 2인팟으로 안 되는 건가 리치 죽이러 간다 겸치 어때? 팔만? 이렇게 잡았는데 팔만이야? 역시 2인팟은 안 들어와 반으로 주니까 겸치가 음 그래 알같이 동생으로 동생으로 늦게 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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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illing 죽여 어디보자 마법 제거 뒤져 봐 강전산 광전산 점사다 얘 대박이다 즉사까지 걸어? 걸린거냐? 나보다 풀려버렸는데? 야야야야 빠져봐 잠깐 맛 가버림제 친구 불러 친구 불러 이거 오우거 땅에 도움도 안 돼 개 쓸모없어 상푸나? 어? 오우가 데미지 들어간다? 염구! 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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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흡젯을 뭐 하루쟁이라고 있네 됐잖아 너흡젯을 어떻게 하는 거길래 이렇게 하루쟁이래? 세팅 좀 바꿔볼까? 가서 얼굴을 보이고 자, 돌아가자 가고, 야 알지?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 오우고한테 다 빼게 해 탱댕이 좀 뽑아봐 나 빠졌구나 한 번 더 소환하고 거미 소환해 잡는데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왑자가 뭔지 보자 진짜 왑자가 뭔지 보자 아... 50%야 아, 그러면 안 되네 리치가 나보다 레벨이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너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니 그럼? 아 돌파가 이렇게 좋은 기술이었어? 집에 빼고 돌파 넣자 아... 연쇄번개나 꽂자 그럼 할 것도 없는데 번개 꽂아 어, 잡았네 아... 그러면 항상 마법은 필요가 없네 근데... 하나만 넣고... 하나만 넣고 음... 몬스터 하나랑 염구 하나? 아, 이렇게 넣자 돌파를 두 개 넣자고요 대신 오, 또 필요도 없어 이거? 위기 대비 아, 그럼 일단... 아, 적게 적어요? 됐다 진짜 저거 한 마리 쓰면 미치기 어렵구나 진짜 저거 한 마리 쓰면 미치기 어렵구나 미치 한 마리 쓰면은 좀 이런 것 좀 매겨볼까? 얼음 폭풍 권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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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장벌레 소환 패키샤 소환 충격의 소나기 실명 중상치료 치료가 더 안될거 아니야 5도 석하로부터 보호 비 마음무기 보호 혼돈 몬스터 속박 언더 속박 기름막 순간이동 역장 흑혈기의 손길 마법무기 업관통 해골함정 극심한 현혹 허위공기정령 소환 파급 주문 해피업 에너지로부터 보호 주문 면역 극심한 현혹은 필요없을 것 같고 해골함정은 필요없어 마간은 필요한데 언더 속박 필요없고 속박 자체가 필요없다 혼돈 혼돈 보호 마법사위 돈 필요없어 넣어서 자 이제 가르치자구요 멍청이를 여태까지 쟁여놓은 건데 안쓰는 것도 골 때리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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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한게 없다 텐서 변신? 앙으로부터 구 마법관통 했잖아 화신 극심한 현혹 약강산 해치 주문 해피안 해치 에너지 보호 면역 산란 와이번 야, 뭐 저렇게 많냐? 다 쓸 수 있네, 기본적으로 거의 이것도 쓸 수 있다고? 너 Y번 소환해도 쓰레기잖아 자, 볼까? 마법 화살이나 해 딱히 뭐 할 것도 없다 화살이랑 극심한 현혹을 하나 가져가 아, 그래? 두 발로 걷는 생명체한테? 얼음 폭풍 하나 오, 괜찮은데? 일단 여기에서 뺄 건 없다고 보고 송장벌레 소환이 있네 야, 이거 다 빼버려 송장벌레 소환하자 어, 해킷야 와이번은 그럼 어딨냐? 저, 와이번 하지 않았나요? 너, 와이번 어디다 두고 왔냐? 배보다 실패했냐, 설마? 그런 것도 있냐? 연세번개는 좋은데 연세번개 어, 야, 1인경험치 이렇게 들어와? 어, 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1인경험치 엄청 들어왔네? 야, 다 알려줘야겠는데, 이 정도면은 1인경험치 어디보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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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거 버려 필요없어 야, 이거 작업이 하루종일 걸리네, 이거 아, 이렇게 경험치가 들어오는구나 처음 알았네 딱히 뭐 지금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만 아, 귀찮아 죽겠네 저거 그냥 두루마리를 줘버릴까지 안 돼? vamos as v 야 c 씀 미끄덕 이abord 잔 예 I'm waiting 다야에게? 다야에게? 야.. 마법사다 진짜 대마법사야 언두속박은 두 번 기록할 수 있네? 뭐야? 와.. 이렇게 많아? 서카로부터 보호 넣자 두 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괜찮네 약화강서는 뭐야? 내성굴림 실패시라고? 아 이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자 언두속박 어.. 이거 괜찮다 언두속박 하자 어차피 딜 들어가지도 않잖아 천옥이랑 속박이랑 걸고 저러면 이제 지상형 언대드는 거의 다 틀어막는 거네 주문저장기라는 게 있네 얼음 부품은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전에 써봤죠? 블랙핀에서 쓸모없고 그림자문 주문면역 집에 이건 부족하다 아따 밥관통 어...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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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되게 좋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자 줌을 하나 까는게 너무 좋네 저거 파리하면 리치 것도 까질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좋네요 겸우씨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당황스럽게 자 한번 볼까? 세팅 싹 한 번 보고 아 이거 암기 한 번 하자 위기는 안했는데 암기는 하겠어 2개 설정해서 특수키로 나간다고 이거 얘기하는거 특수기가 아 마법 화살이랑 암기 암기 확인 특수키로 지정하면 마법 2개씩 나가? 대꿀이네 괜찮은데 이거 많이? 그렇게 괜찮진 않다 솔직히 말해서 가자 다른 것도 봐 돈 필요도 없어 필요도 없어 이 정도는 가져가야죠 아 나 무기가 너무 없다 근데 대체 뭘 낄 수 있는 거냐 너는 진짜 이렇게 없는 게 맞는 거냐? 넌 이미 낄 수 있는 무기는 없으신 건가요? 이거 맞다 나 이거 되게 좋은 거라 그랬지? 보고도 잊고 있었네? 항독 어둠의 갑주 배농으로 가봐 못 끼고요 이것도 못 낀다고? 아 쓸모 드릴 게 없네 가자 맵을 어디까지 여는 거야? 문 열면 난리 날 거 같은데 내가 내 놈에 거짓말을 들어줄 테니까 그 부디가 너희를 보냈겠지 그렇지 않나 내 놈은 날 죽이러 온 거야 우리는 내가 창조한 바로 이 장소에 결투를 낼 것이며 뭐 쭈어? 정신 나간 놈이면 봐줄 필요 없잖아 네임 갈아 걸어봐 걸어봐 마침 세스트하고 잘 됐네 나보다 약한데? 오 괜찮은데 데미지 솔직히 얘가 너무 강해 켄사이가 내 흡수당했어? 아 진짜 개친다네 진짜 흡수당했어? 벌써 흡수당하면 어떻게 해 나 벽이 없다고 이거 어디 써 회복 다 가져와 회복 어딨냐 너가 써라 그냥 굉장히 비싼거기 때문에 지금은 또 기중하자도 볼 수 없으니까 자 가자 뭐 있다 그러지 않았어? 아 나무말득 있으면 죽일 수가 있어 아 그래? 나무말득 없는데 나 어쩌라고 그래서 나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란거야? 나무말득 하나라도 갖고 있었어야 됐나? 아 됐어 가자 어딘가에서 주겠지 나무말득 정도는 물론 흡수를 기지에서 줄거 같진 않았네 물론 흡수를 기지에서 줄거 같진 않았네 물론 흡수를 기지에서 줄거 같진 않았네 뭐냐? 아 아 보드이란 여자가 흡수를 기지에서 줄을 내렸어 아 그래? 그래 가자 나와라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다 25인데 얘는 13이야 두배야 거의 어디 코볼트한테 가라고? 아 쟤 또 깨어나왔네 여기 있는거 아냐? 너가 찾고 얘가 싸워 그럼 되겠네 수리가 있을거 아냐 자 던져 말뚝은 없어 없고 코볼트가 나온다는데? 보자 강 깨이 고서 기다려 기다려 여기 아냐? 아무리 봐도 강 깨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 아 누가 봐도 얘가 강 깨인데 얘가 아니란 말야? 가자 그럼 뭐 아니면 아닌 거겠지 뭐 공포 저항이라는게 있어? 야 야 나도 시간정지 쓰고 싶다 졸라 좋아보이는데 졸라 좋아보임 졸라 좋아보임 가자 야 겸치 3만 남았네 1업하겠는데 2인팟으로 개이득이지? 아 죽여 나와 가자 고고고 고고 자 안해도 되잖아 딱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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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길이 뭐 이렇게 돼있냐? 뭐 설마 못 올라가냐? 뭐 어떡 아 벽이구나 아 아 맵을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 헷갈려 죽겠어 저쪽 길이 있네 이리 와봐 있는거냐 뭐 있네 진짜 있네 여기야? 아 이게 고서야? 이거 비밀방이고? 아 여기구나 자 자 갑자 네 마비 하도 많아서 헷갈려 죽겠어 하지 말고 좀 연세번개 있지 않았냐? 송장벌레나 소환해 봐 공부하다 7레벨이었던거 아니야 벌레야 너 벌레가 이렇게 센 마음이어서 그러면 벌레한테 맡기겠어 이제 어어 야 석화가 있네 헛텀한데? 헛텀한데? 오? 누군데 저거? 가자 벌레와 함께라면 아 좀 시끄럽다 근데 저거 아 좀 시끄럽다 근데 잠깐만 잠깐만 개판이야 게임 야 뭐하니? 자자자자 뭐하니? 자자자 뭐하니? 왜이렇게 됐니? 영구.. 영구 싸우기다가 야 대박 쓸어버렸어 너무 헷갈려 자 그렇지 내가 등록해놓은 것만 쓸 수 있는거구나 때리고 가자 야 좋은데 송장벌레? 지금은 적들이 약해서 그런건지 몰라서 수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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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이 스톱 없지 러면 어떡합니까? 대화 내용을 이해해도 됐어 나는 야 자고 일어난거 맞지? 송장벌레 돼 있지? 아 저장해놓은거 한번밖에 못써? 개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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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없는거잖아 그러면 낄 수 있냐? 아 드디어 하나 끼는구나 법대 쓸 수 있지 그래도 그렇지 말뚝은 여깄네 아 정말 말뚝 하나 얻는데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단 말이야? 말툭을 들고 다녔어야 돼서 나는 말툭을 들고 다녔어야 돼서 나는 갑시다 없잖아 뭐 여기까지 없잖아 아무것도 올라가는 길이네 여기는 아 끝나는거구나 이쪽 맵이 네 네 오케이 1번은 버프 걸고 따라와 어디서만이야 가자 네 네 네 말도고 죽여달라 그랬으니까 죽이러 가죠 뭔가 진행이 엄청나게 애매하다 빠른거 같지도 않고 느린거 같지도 않고 메인이니까 뭐 상관없겠지 네 무슨 말 있니? 이게 다니? 뭐 주는거 없냐? 가다보면 죽였지 경험치도 안줬는데 나? 아아 좋네 데이.. 데이스의 손? 아아 이게 물품이지 그그그 가자 그럼 크리스탈도 얻었고 뭐 데이스의 손인지 나발인지도 얻었으니까 갑시다 세상 2맵은 끝난거 아니야 올라가죠 아 지금 죽어있네 2만에 13만 아이고 아이고 솔프리어 쓰면은 레버 팻겠는데 역시 짐덩이를 데리고 다니면 안돼 법사니까 내가 데려가 다녀준다 지금 나 자주 쉬는 편이기 때문에 마법을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강력한 마법이 있는게 좋은데 법사가 강력한 마법을 써도 솔직히 전사보다 약한거 같애 켄사이보다 켄사이가 너무 쎄 이건 아니지 나갈래 나 야야야야야야야 웃기지마 웃기지마 웃기지 말고 오 오 쟤 쟤 왜저래 내가 예상하는거는 약간 다른데 법들 넣어야되나 산성화살 아 야 잠깐 진흙골렘인데 안들어간다고? 도시 깨 object 도시 깨야겠는데? 생각나일 Et cetera 날 돌이 깨드 불을 빠뜨리는 거냐? 때려. 너는... 쓸 거 있니? 전투 너무 길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자, 아까! 황당하네, 황당해. 이거 뭐야? 무한의 가방? 와, 이것도 무한이잖아. 무한 가방 두 개 입, 나. 로그스톤? 로그스톤? 잠깐만. 개 쓸모없는 거네. 이거 뭔데, 이게? 귀찮네. 7레벨 주문이야? 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약간 랜덤성이 있어서. 솔직히 능력을 다 모르겠는데. 랜덤성이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아. 눌러 나왔네, 나 그냥. 여기만 가면 되네, 여기랑. 저게 잘 안 된다. 뭐야? 벽면에 뭐가 있나 본데? 공격을 할 만한 녀석이. 가만. 그렇구만. 지금 못 가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푸는 법이 있는 것 같은데, 투명하게 가서 죽인다던가. 해볼까? 투명하게 있거든요, 저.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투명하게. 칫. 순간리동 같은 건 안되잖아? 가자, 내려가자. 이쪽 길이 하나 있네. 그리고 저기에도 데이스의 손인가 나발인가 쓰면 될 것 같고. 보디는 보다 갔어요? 마음 맞고 쉬러서 갔나보다.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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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됐다 편하네 개편하네 역시 법사만한 건 없어 잡몹 쓰레기 처리할 때 쓰레기 사냥꾸냐 쓰레기 사냥 그냥 그냥 스톤이지 왜 안 들어가 먹지 않았어요? 창은 뭐 어쩌라고 그런 거 없잖아 이거 그냥 쓰레기 창 아니야? 그냥 그냥 창이네 할 말이 없네 그냥 창이고요 가자 이쪽에 뭐냐 이거는? 함정이냐? 물항아이 폐시계 제갈 물린 남자 거울, 모래시계 자라 빠진 장화, 희죽거리는 해골 간수의 쪽지 뭐야?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도 않네 야 니가 와 니가 먹으라고 읽어볼 거 쪽지나? 일단은 또 한 번 뭐라는 거야? 저거 수단 터뜨려 문 터뜨려 버려? 이걸 다 써먹으라고 손을 준거냐? 에이 아니겠지 아 여기도 넣으라는 거냐 지금? 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아 이게 제갈부리 남자구나 제갈부리셨고요 너는 나의 이름을 말하면 나를 부를 수 있다 아 내게 되게 신화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름을 말하면 부를 수 있다고? 나는 머리가 두리지만 몸은 하나다 그 오래 고요히 서 있을수록 나는 더 빨리 달린다 이거 아니야? 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데 아 잠깐만 왜 이구나 너는 나를 물리치려고 하진 만큼 헛된 일이다 내가 이기면 당신의 고통은 끝날 것이다 시간 아니야? 거울 아는 게 없어 당신은 나의 목숨을 꿇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항상 논제까지는 말로는 하지 않는다 모르겠어 어렵네 이거 내가 쳐다보는 거들은 죽을 것이다 목걸이 같은 거 아닐까? 어 낮에는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쉴 때는 든 것은 없다 발도 속에서 간수의 쪽지 간수의 쪽지는 다 간수 쪽지라서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어디보자 밸더스 게이트 굉장히 진행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정도면 몇 장이지나 지금? 4장이야? 4장 간수의 쪽지 4장 간수의 쪽지 4장 간수의 쪽지 밤이면 나는 잠깐만요 5 자 밤이면 나는 말없이 나타나고 낮은 조용히 사라진다 이게 이제 스타메달이고 공략이 써있거든 여기 니가 가서 뭐 어드리스타니? 이거니? 이거고 다음 게 이제 시작도 끝도 없다 이게 골든서클릿 어드리스타니? 나 서클릿도 있었어? 자 0으로 써있어 미친 어... 자... 3일 엄청난 무게를 견디고 이게 낡은 부추 낡은 부추 야 다 가져와 회수해 개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저건 맞는거 같은데? 낡은 부추 자 다음 거 그리고 어... 물이 재갈거림 잠깐만 잠깐만요 어우 너무 복잡한데? 당신 삼킬 수 있지만 내가 삼켜줄 수도 있다 이게... 이게 재갈... 이게 재갈거림이야? 어... 그래 왜? 얘는 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 산 다섯 번째 해시계 이게 해시계고 음... 어디가 와야겠나? 음... 어디가 와야겠나? 던전해 있는 자들에게 나는 희망일 것이고 어... 산 이게 썬메달리온 왜 희망일지 모르겠어 이게 태양이냐? 태양의 메달리온 되게 어렵네 이거 나는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소드메달리온? 소드메달리온이 뭐야? 그런 것도 있었어? 아... 이게 소드메달리온이구나 나의 이름을 말하면 나를 부술 수 있다 나의 이름을 말하면 나를 부술 수 있을 것이다 소드메달리온 밑에 아 이게... 재갈 물림이라고? 어... 잠깐만 이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말하면 나를 부숴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나 가라 나 가라 이게 그럼 뭔데? 물통이라는 거야? 이거는? 나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아... 이게 거울이고 거울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더 빨리 달려도 이게 모래시계? 모래시계 그 다음 해골이야? 모래시계 해골 모래시계 해골 갔냐? 본 적 없는 것들이 있었다 경험실 안 주네? 자 보자 사파이어 스톤... 2만... 2만 주네 그냥 스톤인데 이거는 이거는 뭐야? 이온 스톤 방어도 1? 개쓰 백인 아니네요 어... 너가 가져야겠다 야 애매한 게 나왔네 근데 레어템 상자 레어템 상자 레어템 상자 가자 근데 방어력 1 올라가는 건 좀 거시긴 하긴 하다 더 좋은 걸 원했어 어디... 좀 출석 가볼까? 잠깐만요 이거 닫고요 길이 양쪽이에요 여기 먼저 가는 게 날라나? 대답하라 자유롭고 실패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는 구멍이 많이 있다 아... 나중에 하죠 저... 지겹네요 퀴즈만 더럽게나 게임하려고 켰는데 아 됐고요 나중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 뿅! 2 1 2 3 5